지난 1월 22일 새벽, 서울의 한 주택건설 현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작업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노동자들. 공사 중인 건물의 위층으로 향하는데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8층 건물의 옥상입니다. 그리고는 건물의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 지지대를 딛고 서서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엔 태형건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표명하려고 플랜카드를 걸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기 밥값이나 지금 밥값 못 내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시정불량 못한 사람도 있고. 이거 명확히 답을 줘야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태형건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두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일거리가 없는 겨울철에 월급까지 밀리다 보니 애가 타들어갑니다. 가정생활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집에다 뭐 말도 못하고. 그냥 힘들죠. 집에다 돈은 언제 들어오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언제 들어온다고 말도 못해주고 있으니까 깝깝하죠. 지금 현재로는 기약이 없는 겁니까? 돈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기약이 없죠.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더 힘들죠. 11월 달부터 지금 뭐 노임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매일모레 또 구정도 오고 지금 당장 구정보다도 지금 당장 뭐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 없어서. 긴급처벌 자영원은 태형건설. 긴급처벌 자영원은 태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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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보신 현장의 노동자들은 다행히도 1월 말에 밀린 월급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처벌액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금처벌액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수첩은 최근 임금처벌 실태를 취재하던 중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임금처벌이 이용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한 한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월 13일, 긴 추모 행렬이 도로 한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임금처벌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끄는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 그가 사망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추모 행렬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주택가를 진입해 도착한 최종 목적지는 한 단독주택 앞. 이곳은 어디일까?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 H운수가 속해 있는 D그룹의 정 회장 집입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임금을 안 준다는 건, 임금은 곧 생계랑 연관된 일이고, 생계가 위협받으면 어떤 근로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지난해 10월 6일, 방영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갑작스럽게 걸려왔다고 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전화와서, 방영환 씨 되시죠? 아버지인 방영환 씨가 오전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망했는지 아무 경위도 말을 안 해줬었어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달려간 한 병원. 그곳에서 희원 씨는 아버지의 사망 경위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대책이 분들한테 왜 분신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 분신을 하신 건지. 고 방영환 씨가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H운수 앞. 그는 회사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집안 사정상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지냈던 딸.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 앞을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H운수는 D그룹 정 회장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택시회사입니다. 그런데 H운수가 있는 건물엔 5개 택시회사가 더 있었는데요. 모두 D그룹의 택시회사들이라고 합니다. D그룹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택시회사 재벌이 재벌. 5개, 5개, 5개. 내가 처음에 입사할 때 15개인가 16개였는데, 그만둘 때 되니까 한 20개는 없더라고. 중소기업을 20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PD수첩은 D그룹 내 택시회사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21개 택시회사와 경기도에 있는 택시회사 1개까지. D그룹 내 택시회사는 총 22개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 고 방영환 씨는 D그룹의 택시회사에 입사해 10여 년간 택시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12월 10일 날. 여기 10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그런데 11일 날 보내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급여 명세서를 받았다. 고 방영환 씨의 2023년 1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약 1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H운수의 임금협정서를 살펴보면 기사들은 하루 6시간 40분씩 일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 방 씨는 하루 몇 시간을 근무했던 걸까. 그의 유품에서 발견된 일일 운행 근무 일지를 날짜별로 살펴봤습니다. 고 방 씨의 근무 일지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그는 하루 평균 6시간 53분이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소정 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죠. 6시간 40분 기준으로 한 달 임금을 환산하면 180만 원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80만 원의 차익이 최저임금, 임금 채불이 되는 거죠. 쉽게 계산하면. 다른 달에는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 같은 해 2월에는 약 100만 원을 받았고 다른 달에는 월급으로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H운수는 고 방 씨에게 왜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줬던 걸까. 회사 측은 방 씨가 작성한 2019년 최종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급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2019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 근로시간은 3시간 30분. 이것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해 근로일수를 곱한 총액이 월급이라는 것. 그런데 노무사는 이 계약서에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버리는. 실제로는 출근해가지고 택시 몰고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10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노사관의 합의 속에서는 하루에 3.5시간, 4시간 이렇게 일한 걸로 합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합의하는 것? 이거는 어쨌든 제도의 취지상으로는 무효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H운수는 택시기사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씨는 2022년 근로계약을 거부해 직전 근로계약에 근거해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그는 왜 2022년 근로계약을 거부했던 걸까? 계약을 할 당시에 방 씨가 회사 측관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산업금계, 기준금계 이런 게 있을 때는 절대 승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가보고 여기 월 기준 1일 산업금계는 안 돼 있고요. 성과급 성정을 위한 월 최저운송 퀵금이라는 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그 금액이 명시가 돼 있고, 토탈 금액. 그 금액은 저희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손님을 몇 명 태우든 택시기사가 의무적으로 회사에 꼭 내야 하는 돈이죠. 산업금.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였던 산업금제가 올해부터 폐지가 되고.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을 줬던 산업금 제도가 폐지되고 운행 수입을 모두 회사에 납부하고 기사들이 월급을 받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사 산업금 형식의 제도 또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H운수의 근로계약서엔 유사 산업금 형식의 근로조건이 있었던 것. 하루에 소중 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타코미터를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최저 운송수익금이라는 이것을 달성해야 되고 이걸 달성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보면 산업금제를 일부 변형한 내용의 계약서로 보입니다. 변형된 산업금제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을 거부한 방 씨. 그는 임금협정서에 나온 대로 하루 약 6시간 40분씩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약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모자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방 씨는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세탁 공장에서 한 3개월 세탁 공장에서 한 달 이상을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더라. 그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세탁물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데 자기는 3개월 버텼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고 학원차를 이제 또 몰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계를 좀 이어갔고요. 떨어져 살았던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어려웠던 형편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한 방 씨. 채불임금 약 900만 원 지급과 완전 월급제를 주장했습니다. 25일 망금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급여를 1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 씨와 회사 측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위하던 방 씨 앞에 H운수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왜. 너는 뭐냐구. 너는. 너는 뭐냐구. 야 우리 시유를. 너는 안 나와. 다음엔 어깨에다가 또. 야. 물리적 충돌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했던 방 씨. 자신이 겪은 임금 체불 상황을 관련 기관들에 알려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H운수압. 방영환 씨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한 지 22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방 씨는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 말로는 불을 당기기 전에 잘 살아라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원에서 10일간 위중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6일. 끝내 그는 숨을 거뒀습니다. 분신 시도 전 그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난 살고 싶다. 이한몸 불태워서 세상이 좋아지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저들의 불법 만행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저들이 말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이 난 알고 있다. 저들의 횡포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 아빠는 죽고 싶어서 시위를 한 게 아닐 거다. 정말 살고 싶으셨을 거다. 그냥 아빠의 살아생전 모습으로 보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PD수첩은 취재 중에 D그룹 택시 회사에 대한 또 다른 제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D그룹 내 S교통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택시기사들. PD수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D그룹은 정 회장을 중심으로 3명의 아들과 조카가 함께 22개의 택시 회사를 나눠 운영하는 가족 경영 체제입니다. 정 회장의 조카가 운영한다는 경기도의 S교통 택시 회사. 택시기사들은 S교통에서 임금 체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사들은 자신들과 같은 택시기사들이 더 있다며 116명의 명단을 보여줬습니다. 기사들한테 지불을 해야 될 돈을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법적으로 재판을 해서 그 체불임금을 받아내야 될 상황이죠. 저희는 이미 승소를 했고요. S교통의 116명 택시기사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 택시기사들이 일부 승소해 회사 측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 방 씨가 근무했던 H운수처럼 S교통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을 줄이기 위해 기본 근로 시간을 줄였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서상 기본급을 계산하는 기본 근로 시간은 4시간에서 2시간 30분까지로 줄었습니다. 기사들은 기본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부분을 제대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도 해당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택시회사인 D그룹의 S교통. 택시기사들의 주장에 대해 S교통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공격적으로 택시회사 인수 경영을 하면서 몸집을 불려간 D그룹. 택시 보유 대수만 해도 약 2,100대나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LPG 충전소 3곳과 자동차 정비소 1곳을 운영하며 서울과 경기도의 호텔 9곳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웨딩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D그룹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직원들 임금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죠.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어떤 범죄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이 안 돼 있는 문제. 노동자가 임금 체불과 같은 피해를 당하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 방영환 씨는 사망 전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등 H운수 사장의 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3개월 후 노동청은 H운수 사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후 방 씨는 H운수 사장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2차로 또 한 번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결과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차 진정 때와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온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판결이죠. 예초부터 처음서부터 잘 봤다면 회사가 아무리 괴롭히고 그렇게 막무가내라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에서 그걸 바로 짚어내고 적발해내고 했더라면 고인은 희망이 그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서 그럼 저는 자살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분신하기 직전인 며칠 전에 이것을 항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분신하신 거거든요. 해당 노동청은 1차 진정 당시 취업 규칙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례에 따라 결론을 내렸고 2차 고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취업 규칙을 확보해 그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노동청의 답변에 대해 고 방영환 씨 유족의 대리인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취업 규칙에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당연히 새롭게 바뀐 취업 규칙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자료 요청을 했었어야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 방영환 씨 사망 후 H운수 사장은 폭행 및 협박,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H운수는 고 방영환 씨 사건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체보란 사실이 없으며 중앙임금협정서를 기반으로 임금협정 및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여객차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을 준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의 명복을 빕니다. 고 방영환 씨 사건 이후 서울시는 D그룹 내 21개 택시회사의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했는데요. 방 씨가 근무했던 택시회사를 포함한 D그룹 21개 회사에서 임금 공제와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대학의 교수 7명이 마이너스 월급을 받았다며 PD수첩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마이너스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된 걸까요? PD수첩 인터뷰 장소에 나타난 7명의 대학 교수들. 그들은 오랜 기간 임금 체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임금 체부력이 1억 4천 정도 됩니다. 저는 임금 체부력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약 2억쯤 됩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억 천 정도 됩니다. 저는 임금 체부력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각종 세금 신고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이들은 모두 한 특성화 전문대학의 전임 교수들입니다. 22년 7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저 이거 좀 받고서 세상에 이런 급여 명세서도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기본급이 마이너스 104만 550원입니다. 기본급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도 충격이었고. 교수들의 급여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기본급이 마이너스 약 104만 원. 그리고 최종급여는 마이너스 약 271만 원. 한 교수의 기본급은 마이너스 30만 6천 원에 최종급여는 5만 8천 2백 원. 도대체 이런 급여 명세서는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뿐만은 전 세계에도 없겠죠. 전 세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수업을 하셨나요?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하셨죠? 예예. 2022년이면 우리가 강의했죠? 예예. 일곱 명의 교수들이 근무하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교. 회계사 출신의 송 모 씨가 2004년 설립한 특성화 대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대학 설립자 송 모 회계사입니다. 지금까지 뭐 각종 시험에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을 했고. 개교 이후 설립 이념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성화 교육을 제공한 결과. 한때는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설립자가 강의하는 동영상을 들어야만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 설립자는 자신의 강의 동영상을 대학에 팔아 100억 원을 훨씬 넘게 챙겼는데요. 설립자 송 씨는 자신의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차린 업체에 동영상을 넘긴 뒤 학교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2015년 사법 처리를 받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송 씨. 뒤를 이어 아내가 총장이 됐고 송 씨는 동영상 사업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학생들을 보기가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뜻을 모은 10여 명의 교수들은 총장 부부의 비리를 알리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송 씨 부부가 학교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온 2022년 이후 본격적인 압박이 가해졌다고 교수들은 말합니다. 15명 정도가 아예 전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핑계 삼아서 일부 교원들에게 나머지 교원들에게도 임금 체불이 된 거죠.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 동안 월급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교수들. 진정서 넣고 고소고발하고 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반년 정도 우리가 참고 버티고 그다음에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 해결이 되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대출로 생활을 하고 계시죠. 2020년, 21년까지 업적 평가의 근무 성적이 보면 그래도 상위에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보람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워진 형편에 월급을 되찾기 위해 교수들은 학교 통장에 압류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임금도 주지 않고 수업도 못하게 하려고요. 방학 때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학기 수업은 못하게 되거든요. 각 교수마다 두 차례 이상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수들은 징계 사유들에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언론기관의 설립자 불법 행위 등을 제보한 것은 품위 유지 의무의 위반이고 임시이사 파견을 격하게 환영한 것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교원소청 심사와 지휘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아 복직해왔는데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해고가 무효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복직을 시키잖아요. 원직 복직을 시키잖아요. 그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키는 시점까지의 그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법적 의무가. 교수님들 사안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해임 파면을 했어요. 그 시점부터 해임 파면이 무효다라는 게 확인된 소청 절차든 법원 판단이든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판단이 돼서 복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복직하면 그 기간까지의 그거는 당연히 임금 상당액이 지급돼야 되겠죠. 그런데 교수들은 1년에 2번씩 징계를 반복해봤고 이후 취소 처분을 받아왔지만 징계 기간에 월급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예 사립학교법상 저희가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원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는 수익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벌이를 못하고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는 사면 초과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4일 또 한 번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아 오랜만에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이 건물이 강의동입니다. 강의동. 강의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기가 끝이 제 연구실입니다. 저기가. 지금 커튼 쳐져 있는 거기가 제 연구실입니다.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안 나오니까. 강의 안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됐습니다. 강의 안 하면서 학교 오실 때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 청춘의 많은 소중한 부분이 지나갔습니다. 20년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오른 교수들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주말에도 그렇게 쪽지시험을 위해서 출근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주말마다 이게 거의 매주 있었거든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강의를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로 기억을 합니다. 곧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시작됩니다. 징계위원장으로 설립자 송 모 씨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구내 자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세요. 부당한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도 할 수 없거니와 그런 상황이 참 괴롭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부당한 징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징계를 네 글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적반하장 딱 그 네 글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후 징계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 수첩 이세진 PD인데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수님들 임금 채불 관련해서 지금 소송도 들어왔고 하는데 채불된 임금은 언제 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그거 등록금 통장이 풀려야지. 압류되기 전에도 임금 채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등록금이 필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임금 채불 그거 채불된 임금 주실 생각 없으세요? 줘야지. 아 주실 건가요? 설립자는 교수들에게 채불된 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 서면 답변을 통해 고의로 교직원들의 임금을 채불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담보대출이 이뤄지면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들은 본 대학의 설립 이념을 훼손하였기에 중징계 대상으로 보며 징계 기간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 재정 상황의 문제였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난 1월 25일 징계 대상자 7명의 교수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졸업생은 교수들의 임금 채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임금이 채불되면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돈이 생기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미뤄지고 이를테면 희망 고문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겨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1년이 넘는 임금 채불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19일 대유위니아 사호감 광주 위니아 전자의 노동자들이 임금 채불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계열사는 물론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직원들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지난해 9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위니아 전자와 그 계열사들. 생산 나이는 가동을 멈춘 지 꽤 됐습니다. 고3, 중3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대규 씨. 위니아 냉장고 생산 공장에서 26년간 일해오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재작년 11월부터 쉬고 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위기가 닥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박대규 씨. 2년 전부터 조금씩 밀린 임금이 쌓여 채불된 액수가 약 4천만 원. 무엇보다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바닥나는 상태에서 줄 수 없으니까 내 거 연금하고 또 큰애 거 보험을 다 또 해약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이제 가진 재고가 이제 바닥이죠. 연금이랑 아들 보험은 언제 해약하셨어요? 당장 생활비를 대느라 본인의 연금보험, 암보험에 아이들 보험까지 모두 해약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로부터 밀린 월급 중 일부가 지급됐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죄어보지만 아이들 식비와 교육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박대규 씨. 등치도 크고 계속 크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미겨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질 못하니까. 뭐든지 치킨이나 나무 것도 이제 해결할 때까지는 우리가 좀 참고 하고 잘 있는 거 위로 좀 가야 되니까 이해해달라. 내 노동과 시간을 쏟아은 회사. 그 노력의 대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노력의 대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임금 체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예요. 심지어는 사장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지금 어찌 됐든 돈이 안 돌아서 지금 막혀 있지만 어떻게든 임금 주려고 안간힘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노동자를 비난하려고 하는 여론도 막 있어요. 미국에서는 임금 체벌을 웨이지 세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임금 절도예요. 절도. 사실은 사용자의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넘어간 돈이에요. 이미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자신의 인생 중 일부를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것을 넘어가지고 근로자들의 인생의 일부를 갖다가 뺏어가버리는 이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하여튼 제가 전체 우리 그룹에서 경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채불임금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법적인 한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적인 저희 골프장을 제가 매각을 하고요. 3천억에서 3천5백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주 안에 매각이 될 거라고 하셨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네. 채불임금 변제 최우선으로 쓰실 거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박영우 회장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매각해 노동자들의 채불임금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매각됐지만 채불임금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우인이와 박영우 회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국회는 국회 차원에서 박영우 회장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우인이와 그룹의 임금 채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영우 회장의 위증 혐의까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들은 임금 채불을 근절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채불을 근절하고 취약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 채불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상습 채불 근절 대책에서는 첫째 상습 채불은 근절하고 둘째 자발적으로 채불을 청산하도록 유도하며 셋째 국민 편의성을 대포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금 채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채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 작년 임금 채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 채불 사업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해 형사처벌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임금 채불에 있어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3,400만 원의 임금을 청산하지 않았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될 게 600만 원의 벌금, 내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음,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6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선택이 윤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상당히 알뜰한 경제적 선택이 되는 거죠. 법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적어도 3,400만 원이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다면 사용자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벌금 3,400만 원 낼 바에는 차라리 노동자한테 임금 주겠다. 그래야 내가 민사 채무도 면하고 발뻗고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고용노동부는 임금 채불 근절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제재에 있어서 사업주들이 채불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불 사업주에 대해서 신용 제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재들을 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 그 법안이 제도화가 되면 사업주에 대한 손실이 조금 더 커져서 채불의 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급여를 못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빚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한 걸 받는 것이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보통은 13시간에서. 3, 4시간 정도.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을 하고 돈 한 벌 못 받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무슨 일은 몰라요. 2000년도에 거의 1년 동안 무일표를 살았잖아요. 그 악몽 같은 세상을 살았다고 봐야죠. 임금 체불이 아닌 임금 절도.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절도에 맞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임금 체불 피해자들은 설 명절을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정부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요.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 시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결과로 말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임금 체불이 시작됩니다.